문득 궁금해지던데, 만일 폐하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다음 왕위는 누가 가지게 될지. 폐하의 죽음은, 그것도 우리 오시 가문의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지위와 형수를 가진다. 취소원을 하겠다. 내일 아침이면 폐하의 죽음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반드시 사망자와 함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망자에게 왕위를 맡길 수 있다. 소냥할 게 있다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사냥한 게 언제이냐? 우리말고도 왕후를 쫓는 자들 있습니다. 왕후를 손에 넣어야겠다. 이제는 그대 스스로, 그대를 지켜야만 할 것이야. 순서를 써서도, 반드시 살아오십시오. 진짜 무서워하니? 안으로는 모델が 흐름을 찾아올 수가 있다. 자세히 알아보고, esar 선행하려고요. personnes 엄마는 그대가 아직 못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